앞으로 몇 살 사이에 남으십니까? 두 분이 몇 살? 제가 7... 아... 3살 3살 3살... 내 나이가... 3살 차이예요 그럼 누나네요 누나 앞으로 제가 잘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주 든든한 동창생입니다 확실한 히의어 대표 나오세요! 어서오세요! 잘 수고하십니다 언제나 언제나 꿈이 있어 당신의 어떤 맥 내게 죽이지 않아 왜 몰라 어서오세요 어서오시기 바랍니다 네, 안녕하세요 저는 75의 출연자 백종원입니다 제 이름보다는 소유진 씨 남편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아니 방금 무슨 노래인지 아세요? 당황스러워요 당황스러워요 당신의 어떤 맥 내게 죽이지 않아 왜 몰라요 와이프가 이거 얘기하면 안 돼 노래 되게 못해요 연애 시절에 노래방 왜냐면 데이트할 때가 마땅치 않으니까 노래방에 많이 갔는데 갔다 오셨어요? 많이 갔죠 끌려갖고 근데 노래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노래를 못해요 못하세요 저 김성현 씨 앞에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있어요 노래 못하는데 노래 못한다고 구복하니까 저 노래는 잘해요 신기하다고 생각했더니 자기 노랜드라고 그 방송 전에는 뭐 우리 저 도둑이다 백종원 씨가 그렇죠 방송 나가고 나서 훈남이 됐어요 네 이 정도면 그 가게는 한턱 쏘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렇게 그게 일단 제일 큰 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재혼이 아니라는 게 명령붙한 게 재혼 전부인 이혼 아들 다 낭스리라는 거죠 그렇죠? 아니 당연하죠 아 잘 알았어요 얘기하러 나와 저 진짜 그 말은 해달라고 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약간을 좀 늦게 가다가 보니까 네네 재혼이라는 게 소름이 많았어요 네 심지어 와이프 이제 자기는 선배님들이 연예인 선배님들이니까 결혼식장에 오셔서 와이프 손을 꼭 잡고 잘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 좀 약간 뭐 이렇게 눈빛이 좀 잘 살아야 돼 그래서 자기는 어떤 의미인지를 몰랐는데 힐링캠프 나가고 나서 전화 오셨더래요 네 야 재혼 아니었어? 아 아 아 그래 우리 백종원씨가 가장 강조했던 게 재혼이 아니다 아 진짜 전 그것만 갖고도 정말 감사하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한 10분 얘기했어요 우리가 네 저 처음 뵙는데 처음 오셨어요? 네 인상이 너무 좋으시고 그렇죠 훨씬 더 이렇게 슬림하시네요 슬림하시죠 방송보다 근데 저 김성용씨는 저 잘 몰라도 저는 잘 아는데 아 어떻게 그 남편분이 저하고 대학교 동창이에요 아 네 이런 인연이 또 한다리 건너니까 다 인연이 진짜 동창이에요 네 네 그 얘기하면 제가 또 나이가 많은 게 나오는데 아 어 그러면 어떻게 부산에 계시니까 좀 부산 갈 때마다 뵙겠어요 네 아니 아니 부산 그 친구 최근에 연락했었어요 아 그래요? 부산에 있는 저희 매장에 가서 전화가 없더라고요 이제 제 매장에 사진이 많이 걸렸어요 그렇죠 네네네 너무 반가워서 그날 전화를 해서 그 매장 사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아 저랑 진짜 친한 친구니까 네 계산 좀 저 앞으로 날아가려고 그랬어요 네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그 다음부터 가게만 하면 전화가 아 아 아 아 아니 농담이다 근데 그 친구 굉장히 멋있는 친구가 학생 때도 네 네 저한테는 한 번도 안 샀었어요 학생 때 어땠나요? 아 상상하시는 그대로예요 아 그렇군요 네 대학교입니다 그럼 우리 고창석 선배님이랑은 아세요? 아니 제가 팬입니다 아 네 저는 뭐 부당 없어서 팬입니다 단골이죠 단골 단골 네 고맙습니다 네 다들 인연이 있어요 네 비유 맞춰주는 멘트는 참 잘해요 네 지금까지 나오신 분들 덕분에 제가 눈이 즐거워하는데 이제는 좀 비가 즐거워야 할 시간입니다 그렇죠 나와주세요 가수 대중입니다 나와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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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안녕하십니까 YB의 보컬 힐링캠프 5회 출연자 윤도현입니다 이야! 윤도현 씨. 윤도현 씨는 뭐 여러 가지 자격이 있어요, 그렇죠? 5회 출연자이면서도 또 김재동 씨 소수자 대표님 아닙니까? 그래서 실례지만 소수자에 누구 나오고 있습니까?